구글과 오픈 AI의 인공지능 경쟁이 뜨겁습니다. 각각의 최신 버전인 제미나의 어드밴스드와 최GPT4O가 혁신적인 기능과 성능을 선보이며 전세계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우수할지 지금부터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 AI의 성능이 우수해지면서 기업에서 행해지는 코딩 테스트들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럼 얘네들이 진짜 코트의 문제를 잘 푸는지 프로그래머스의 최고 난이도 문제로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할까요? 프로그래머스에서 MySQL의 최고 난이도 문제를 조회를 한 다음에 정답률이 낮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고 해볼게요. 먼저 ChatGPT4O입니다. 문제를 쫙 드래그한 다음에 복붙을 해줄게요. 제가 문제를 읽어보진 않았는데 SQL 짠 걸 보니 계층 커리인가봐요. 이걸 다시 복사를 해서 정답에다가 입력을 해볼게요. 일단 테스트는 통과를 했고요. 제출을 해볼게요. 오, 정답을 맞췄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의 재민이 재미나입니다. 어, 답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뭐죠? SQL이 아까 ChatGPT 거랑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알리아스까지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는 건가요? 좀 이상하긴 한데 암튼 둘 다 정답을 맞히긴 했습니다.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구글이 코드 생성이나 데이터 제공 같은 거는 잘 하는데 또 이미지 생성에서는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지 생성은 달리가 또 잘하죠. 이네들도 각자 잘하는 거랑 못하는 게 있는 걸 보니 역설적이게도 좀 인간적인 것 같기도 하네요. 암튼 이렇게 치열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AI를 우리는 잘 활용을 해서 써먹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혹시 이번 SQLG 시험에 피벗이 나올까? L 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